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부럽지? 신기하다 수박이 있나요? 뭐야 외국인들이야! 오 나 어서 말 봤는데 납득이 아니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민속총 왜 왔어요? 아 똑치랑 서로 배우고 쉬고 애키지만 영어로 뭐 치는거? 떡 떡 떡 치러 왔다 성인들 조용히 해 그냥 수술하게 친다는 건데 여러분 고수님의 발언은 저희 한국 미술총과 무단한 인강입니다 이거 프로그램 19금이에요? 야 안녕하세요 제가 노래를 차려해요 노래 부를 때 제정신이야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me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오늘이 만난 한글자막 EEEE! 흘러가는 도루체요 고마워요 선생님, 수고해 잠깐만요, 들어와서 왔길래 어우 잘난다 뭐라 그랬어? 하하핳핳핳.. 그런걸 크게 얘겨 뭐라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귀에다 대거 정말 예쁩니다 와 아이 거짓말 치고 있어 야 비트 말도 하지 마라 잠깐만요 어? 저도 노래하면 안될까요? 노래α만 안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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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은 우리 친 전 그뒤 속으로 powerful 아이 친구 나와요 우리 친구는 어디서 왔어요? 뉴욕이요 뉴욕이요! 쬐이로이 ened 뭔 무슨 노래 고추 락 bi 뭐? 뭐쵸? 네, 고추요. 고추? 어, 그냥 빨간. 사랑하는 정든과 둘이라면 세상살이가 한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목이 좀 빠르네요. 정말 고추보다 맵다 고추보다 매워. 고추보다 매워. 우리 부대매장님과 우리 고추친구의 노래로 맞으면 한 거고요. 여러분, 여름행사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자. 누구세요? 가자. 누구세요? 차렸습니다. 여러분, 일어났어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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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축虹.. 차트! 또 뉴욕에서 온 죄인을 잡아量 싸웁니다. 압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